그런데 원희 형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죠? 나 뒤에 안 들어봤어요. 한 번씩 사라지는 중으로. 원희 없다. 원희 없다. 원희 없다. 있어요? 여기 목이 많네. 모기가 많네. 아씨, 모기 너무 많다. 목이 있어요. 얼굴 막 돌진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미끄럽다. 여기에 야생 짐승이 안 산다고? 와, 여기, 여긴 진짜 조심히 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 혹시 타잔 살아요? 헷갈렸을 것 같은데. 타잔도 발바닥이 아작 나겠다. 안 고르라 이제, 타잔은. 아, 여기는 형 진짜 조심해야겠다. 큰일 나겠다. 아, 여기는 형 진짜 조심해야겠다. 큰일 나겠다. 여기서부터는 줄을 잡고 내려오셔야 돼요, 줄. 줄을. 줄을 잡아요? 줄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가파르다고요? 뭐할까? 여기선 줄을 잡아야 돼, 줄. 뭐죠? 어머, 저 줄 잡고 내려가라고? 이렇게까지 가요? 하... 아, 이건 뭐? 이거 심각한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가는 건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유로 씨. 어이구. 유로 씨. 뭐합니까, 지금. 아니. 줄에다 의존하면 어떡해요. 나무에다 의존하시라고요. 정글은 나무를 이용해야죠. 클리프에 넣어. 어?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이 줄 없으면 안 돼. 어! 어!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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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왜 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하트바이블로. 하... 어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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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 아흑에. 나 사랑을 안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야 사랑을 한다면 진짜 사랑 안 할래요. 어우, 이거 어떡해.